세종시 금남면 2만2일구 조합장 여기가 어디에요 주소가? 여기는 세종시 금남면 2만2일구입니다 이게 육묘장이라고 하죠 고추네 고추 남세종 농협에서 직접 재배해서 오엠으로 주문을 해서 이게 몇평이에요? 몇평이 이게 몇평이 이게 천여평 넘어 보이네 엄청나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고추 모하고 또 뭐가 있어요? 너무 다양하게 다 있어요 땅콩 저는 뭐 토마토 가지 상추 오이 뭐 이런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조합원들에게 이제 심도록 나누어 주는 그렇죠 우리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합원이 필요한 고춘물을 150포기까지 220원에 220원에 우리가 MOU 계약을 해서 220원이란 한포기당? 네 포기당 그러면 이게 몇폭이 되는거에요? 50포기 50포기짜리 그러면 이것이 한 만원 12,000원 한포기에 우리가 100원씩 받고 한포기에 120원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220원 한포기에 220원짜리를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네 근데 이 고춘물이 이렇게 길어야 되는거에요? 아니요 길어도 작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길은 편이네 그거 부지런히 나눠줘야 돼요 빨리 나눠줘 언제부터 나눠주기 시작한거에요? 많이 나갔네 나갔어요 25일부터 오늘까지 25일부터 오늘까지 네 3일간에 43겹을 하게 되죠 근데 농협마다 이런거를 해요? 안해요 남수정농만의 자랑이네 몇년째 이런걸 했어요? 우리가 이제 3년째 3년째 그러면 이게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팔아요? 아니요 안팔아? 네 우리 조합원들한테만 이게 뭐 포기수로 따지면 이게 뭐 수천만포기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로 주문을 받은 걸 차로 배달을 해주는 거네 그렇죠 저기는 지금 이제 나갈거 나가는 작업하는 거네 네 누구 아이디어예요? 네? 누구 아이디어예요? 이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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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지 조합장들을 거의 다 하지 어 조합장들 그리고 이게 지금 3년째 한다고 그런거죠? 네 공급은 이제 2년째인데 첫해는 그냥 조금 해봤는데 공식 좀 많이 한건 이제 2년째에요 그래요 음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영농법이니가 하는거에요? 그렇죠 개인이 이제 종료 허가를 받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안만 짓거려도 내가 내 마이크가 가야 말소리가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나한테도 한번 하세요 네 누구세요? 우리 농혁 이사에요? 김이사 김이사님? 네 김재욱 이사입니다 김자욱 재욱이요 김재욱 이사님 나는 뭘 몰라서 난 신성철 조합장님만 알아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오늘 누가다를 하네 이사님이 이사님도 두 분이 나와서 봉사 이게 몇 가정 정도에 배포돼요? 네? 몇 가정 정도에 배포되는거에요? 이번에 이게 한 13만 포기 정도가 13만 포기에 몇 가정 정도가 조합원이 한 2천 조합원 복수조합원이 있는데 복수조합원들 전체를 드리는게 아니고 가정에 조합원들 가정에 150포기씩 공급을 하는데 220원씩 MOU 체결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220원은 시장가격이죠? 그렇죠 시장은 비싸요 시장은 얼마있다 250원에서 300원 250원에서 300원 가격을 220원에 공급하면서 또 지원금도 얹어주고 220원에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120원을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는 100원만 부담을 해서 150포기까지 지원을 해요 엄청 싸구네 이게 전국에서 이런거 하는 농협이 있어요? 많지 않죠 있겠죠 있긴 있겠지 있긴 있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거 말고도 다른것도 이렇게 자꾸 하면 좋겠네 가을에는 이제 우리가 배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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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포기 정도씩 가정에 이렇게 공급을 했지 김재욱 이사님하고 또 누가 나왔어요 강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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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님 어디가 있어 강문태 이사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야 이거 뭐여 이거 도로래 장치가 되어 있는거여 강문태 이사님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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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 운반을 도로래 형식으로 했구나 이야 나 비켜줘 이제 강문태 이사님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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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이장인 회사 이장인 회사 이장인 회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뱀 듯 하네. 어 뱃어. 그러니까 우리 뱀 사니까 악수도 하잖아. 여기 여기 오늘 저기 요거 재미난 거 같아서. 재미난 거. 힘들어요? 힘들기만 해요? 재미도 있잖아. 영상 보도 이런 게 풍경이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실을 날려야지. 우리 저기 오늘 보도 기자가 이제 연습생이 시청 취재를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취재하는 게. 천천천히 이런 걸 할아버지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동네 이장님이세요? 두만이 1,2,1이 두 개 있지? 두만이 1,2. 두 개리 있어요? 여기가 1,2 있고 1이 있지. 우리가 오다 보니까 이 동학사로 가는 길. 대평에서 나오는 길에서 바로 들어왔어요. 이걸 이걸 맡아서 외주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이에요? 그렇죠. 개인이 이렇게 잘 키웠어요? 개인이 키워서 다 하는 길. 개인이 키워서. 그러면 이런 거. 벤치 사업도 해가지고. 이거 이런 거. 바닥에다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이거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네. 바닥에다 놓으면 병이 심해서. 바닥에 놓으면. 그리고 물은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가 봐? 네. 자동으로. 스프링클러가 돼 있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스프링클러가 아닌데? 이건 저기. 카메라. 카메라 왜? 도둑을 못 가봐? 아니. 도둑을 맞았어. 도둑을 맞았어. 도둑을 맞았으니까 카메라 다른 게. 그러면 저래서 이제 차로 주문한 것에 의해서. 이게 금남면 지역에. 금남면 지역에. 요소요소 배달을 가는 거네. 그렇지 고추가 제일. 대량이. 수확이 많고. 그럼 강한 걸로.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고추종자는 뭐 뭐 있어요? 고추종자는 하도 엄청 많아요. 크게 뭐 뭐예요? 크게 지금. 케이스타가 지금 제일 많이. 케이스타? 케이스타. 케이스타 큰사랑. 케이스타 큰사랑. 한 세 가지만은 알고 가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하우스에 심는 건. 그냥 왜. 하우스 심는 거 뭐요? 먼저 갈게요. 배장부. 배장부. 하우스 재배용이 있고. 하우스 재배용이 있고. 노지 재배용이 있고. 가락들이 있어요. 가격도. 이게 씨값도. 천칠만층이에요. 천칠만층이에요. 그 여기서. 청양. 청양고추도. 청양고추도 있어요. 청양고추하고. 아사기 고추하고. 일반 고추하고. 세 가지네. 그 이거 보면 알아요? 그는 뭔데 이거 사모님이 알지. 오. 저 사모님은. 사모님은 이거 재배하신. 재배요. 재배하신 사장님. 하우스 형님은. 천하대세. 천하대세. 천. 하우스 형. 하우스 형. 하우스 형. 천. 천하대세. 천하세세. 대세. 천하대세. 이름이. 알아가지고 갔네. 나 그거. 그거에서. 시험 문제 나와. 아니 세종시에서. 고추 분평회 하나인데요. 대상 탔어요. 세상. 뭘로? 분평회에서? 우리 여기. 여기 고추무가 대상 탔어요? 그렇죠. 고추무는 여기서 갖고 가다가 심어버렸는데. 고추죠. 작물에서. 작물에서. 대상을 탔. 대상을 탔구나. 여기 산. 여기 산. 세종시 농협은. 몇 개. 본점이 하나 있고. 본점이 하나 있고. 남세종 농협이. 남세종 농협이. 본점이 하나 있고. 용포지수 있고. 용포 있고. 저기. 황용. 황용리. 황용리 있고. 그렇게 하고. 도담동이 하나 있고. 도담동이도 있고. 시청사페. 아유. 네 개 하나 있어요? 네 개. 그거 뭐. 우리 돈 아니지. 남세종 농협이라. 남세종 농협이잖아. 세종시. 보람동 아니지. 보람동. 보람동. 소담동. 보람동. 보람동. 소담동. 시청 앞이라는 게 소담동이야? 보람동. 보람동. 시청지점이 보람동. 소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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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리. 용포리. 본점 다섯 개네. 조합원은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돼요? 조합원이 지금 한 2,400명. 2,400명. 네. 4,500명. 근데 저기 저. 지점장님 저런 거 할 줄 알아? 아. 지점장님만 아니라 조합장님. 조합장님 농사 지어야지. 조합장님. 소드백이에요? 소. 소드백이에요? 조합장님 농민. 농민. 농민이야지 조합장 할 수. 농민이라서. 조합원이야. 조합장. 근데 농립축산부장관은 조합장. 농민 아니라도 하대. 그건 정치적이 하는 기구. 가춘령이 지배하는 기구. 조합장님은 농민이 지어야 하는 거에요. 농민이. 농민이 없는 기구. 그런데 여기 이장겸 농협의 이사지요. 여기는. 여기가 강제욱. 아니. 강문태. 김제욱. 김제욱 강문태 이사님. 김제욱은. 무슨. 김제욱은 유명한 사람. 무슨 탈런트 이름의 김제욱 있나. 유명한 사람이야. 누구요? 누가 유명한 사람이야.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야. 나도 현지 이장이장이요. 어디 이장. 전지 봉길이장. 어디. 금란면 봉길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서 쫓겨나가서. 거기서 쫓겨나가서. 딴 데 어디. 통장. 그게 통장이지 거기는. 보람동 통장. 보람동 통장. 그건 금란면이 아니잖아. 혹시 옛날 금란면 했었지. 응. 지금 보람동 통장.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봉사 좀 안 나와 아무도. 나왔었어요. 나왔다 갔어요. 그럼 이거 며칠 뒤면 다 빠져나가요? 오늘. 오늘 다 못 빠져나가요? 오늘 금란면. 남세종릉이. 오늘 금란면 다 빠져나가요. 여기 다른 것도 있어요? 남세종릉이. 아닌 것도? 네. 탄동. 탄동 것도 있어요? 남세종릉이 거는 오늘이면 다 빠져나가요? 다 빠질거야. 한 500가구, 1000가구한테 나가는가 보죠? 그렇죠. 500가구, 1000가구, 1000가구. 자 그러면은 뭐 특별히 뭐 또 취재할 거 볼 거 없어? 알았어요. 여기 사진 좀 찍어갖고 봐요. 뭔 사진. 사진은 카메라로 찍어. 대상탄보. 대상탄보. 대상은 고추 여기서 뭐 찍은 게. 여기서 뭐를 갖다가 싣는 게. 잘 대줘봐. 잘 대줘봐. 앞에다 갖다 대줘봐. 카메라가 맞춰. 드는 건 딴 사람이 들어야 돼야. 세종시 품평해? 농산물 품평해라 그래?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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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